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기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파견 근로자와 최우선 변제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8자 3005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파상관제인이고요. 피고는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전문회사가 저당권에서 배당금을 받아갔는데 원고가 파상관제인이 배당 2일을 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가람정공이라는 회사는 2016년 9월 28일날 파산됐습니다. 파산하면서 원고가 파상관제인으로 선입이 됐죠. 파상관제인은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해가지고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가람정공의 부동산에 대해서 34억 원의 근저당권과 피당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죠. 한마디로 저당권이 있는. 명성이라는 근로자 파견회사가 있는데 이 파견회사는 가람정공과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법 파견이었어요. 명성 소속의 근로자들과 가람정공도 일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람정공이 명성에도 지급을 못했고 명성을 지급 못하니까 명성도 근로자에게 지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지급 인근이 남아있었는데 이 근로국복지공단이 1억 8천만 원을 명성의 근로자들이 대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명성이 가람정공이 지급하지 못한 6천만 원의 파견 대금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1억 8천만 원과 나머지 가람정공이 지급하지 못한 6천만 원 합쳐가지고 2억 5천만 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우선변제 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견된 사람들이고 이건 파견된 금이기 때문에 미지급이 아니다. 이런 이유겠죠.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근로국복지공단이 1억 8천만 원을 대지기 지급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청구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2억 5천만 원 모두 인정 안 하고 저작권자인 PO에 모두 배당을 하니까 원고가 2억 5천만 원에서 배당 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판결을 내면 대지급금 1억 8천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받아갈 거니 이게 받아갈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기각을 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이거는 네가 미지급 임금이 맞기 때문에 우선변제 받는 게 맞다. 따라서 파당관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양쪽이 모두 다 상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가. 이게 피고 측 주장이겠죠. 아니 피고가 이제 그 아니 불법 파견인데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6천만 원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원심에 대해서 상구를 한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 채무 회상 절차에서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돈도 나한테 줘야 되지 왜 이거를 나한테 안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회생 절차에서는 근로자들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해 갑니다. 배당금을 직접. 직접 수령해 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접 수령할 수 없죠. 그런데 직접 수령할 수 없다는 말이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 된 겁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인근 채권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 할 때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다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 원심 판단 맞다. 두 번째, 채무자 회상법상 근로자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별채권에 의한 경매시에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별채권이라는 것은 담복권이 이미 설정이 돼가지고 그걸 가져갈 경우에 그거는 채권자 재산하고 별도로 감안한다는 거죠. 별도로 감안해서 그 사람은 담복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담복권을 회수해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직접 수령할 수 있는데 법상 근로국지공단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원심은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거는 파산관제인 대신 받아서 다시 근로국지공단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근로국지공단의 대지급금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고 임금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금액을 모두 파산관제인이 가져간다고 하고 그 가져간 돈을 다시 파산관제인이 나눠주면 된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에게 모두 2억 5천만 원 모두 배당돼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에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 파견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근로국지공단이 대신 지급을 해도 근로국지공단이 직접 수령할 수 없다 할 뿐 그 최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결국 이 판례는 임금 재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관계법력의 해석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